유튜븐석, 쇼폼 콘텐츠 키우는 이커머스, 잘파세대 특성 맞춰 더 짧고 강렬하게, 이커머스 업계가 쇼폼 콘텐츠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짧은 모바일 영상 콘텐츠를 선호하는 잘파세대, Z세대 플러스 알파세대를 중심으로 유행 대세로 자리잡았습니다. 10대의 일평균 쇼폼 채널 이용시간은 63분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20대가 39분으로 잘파세대 중심으로 많은 소비가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주의력은 20초, 반면 Z세대는 8초, 알파세대는 3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영상도 무엇이든 빠르게 소비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잘파세대 특성에 주목해 이커머스도 쇼폼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특성상, 제품 설명, 마케팅 등에서 쇼폼 콘텐츠를 활용할 방안이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쇼폼 기반의 쇼핑 콘텐츠를 제공하는 11번가 플레이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영상을 보는 시청자가 제품을 클릭하면, 상품 상세 페이지를 연결돼 구매도 가능합니다. ssg.com도 프로모션 상품과 쇼폼 콘텐츠를 결합한 ssg, tv를 론칭했습니다. 고객의 관심도가 높은 최신 트렌드나 재미요소를 더한 것이 특징입니다. 티몬은 쇼폼 콘텐츠와 개방형 라이브를 아우르는 티몬플레이를 운영 중입니다. 티몬플레이 쇼폼 콘텐츠를 통한 구매 전환율은 평균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잘파세대를 중심으로 고객이 유입되면서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긴 영상에 비해 제작 비용이 낮은데 효과적이니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